기기에게 뭐를 줘라? A BREAK 기기에게는 누구에게 BREAK를 하면 Give me a break 나 좀 내버려둬, 나한테 좀 휴식을 줍는거지 BREAK는 쉬는거에요 그래서 기기에게 쉴 거를 줘라 근데 뭐뭐하기 위에서 안되죠? 피하는거죠? OVERUSE 과용이죠 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조금 좋아지지 않냐 이런거지 금방 망가지니까 그래서 2번이 가장 가까운 거겠죠 외국점이 있는 거 보이지만 자, 그다음에 Providing incentives to maximize 어... 하는 것 인센티브 그쵸? 보너스 같은거죠? 동기 보너스를 제공하는 거 극대화 시키는 거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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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로자들의 능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... 아니고... 그 다음에 tip or manage 매니저들을 위한 어... 조언 The right man 어... In the right place 뭐 적재적소 그... 올바른 어떤 어... 인재를 잘 쓰는 것 어... 어... 매니저들 에게 좀... 아니고 어... 어... Wars for high productivity In a world 그죠? 어... 어... 전쟁일 때 뭐를 위한 어... 고생산성 생산성을 계속해서 하는거죠? 어... 이 한... 근데 어떤 세상... 근데 어떤 세상 합니까? 컴퓨팅 컴퓨팅 크흠... 다 이제 전명구를 못보면 해석이 된다고요 어... 컴퓨팅 어... 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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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 지금 이제 세상이 아주 악해 있으니까 어... 근데 거기에서의 어... 생산성을 위한 전쟁 음... 크흠... 음... 많이 줘 다음에 됐고 됐고 됐죠? 오케이 네... 합시다 안 assignment 오케이 네...